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리드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한 예제를 한번 보면 이쪽에 있는 이런 다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겁니다. 예전에 이런 레이아웃을 작성하려고 하면 테이블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했죠. 그런데 div 테이블이 이 정보를 구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태그이기 때문에 외표준과 맞지 않아서 이 div 엘리먼트를 많이 썼는데 div 엘리먼트의 어떤 정렬 상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트위터의 이런 접근은 괜찮은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파이어버그를 제가 켜놓고 이 파이어버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 레이아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div 엘리먼트가 있고요. 그 엘리먼트는 row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row로 묶여진 하위 엘리먼트들이 한 행에 표시가 된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각각의 이 컨텐츠들을 감싸는 div 엘리먼트가 3개가 있고요. 그 엘리먼트들은 각각 span4라는 클래스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span4가 3개니까 12개의 그리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div 안에다가 이렇게 컨텐츠를 위치를 시켜서 보시는 것처럼 3단의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레이아웃을 이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offsetting columns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offset이라고 하는 것은 상세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상세라고 하는 것은 간격 같은 것들을 상세한다는 뜻이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12개의 그리드에서 여기 4라고 하는 공간 4개의 컬럼을 사용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컬럼이 이 끝에 가서 붙어있는데 중간에가 이렇게 비어있잖아요. 자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자 offset을 4로 지정한 겁니다. 4개의 컬럼만큼의 offset을 지정을 하니까 4개의 컬럼만큼의 공간이 여백이 되고요. 그리고 그 여백이 끝나는 지점부터 4개의 컬럼 크기만큼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블럭이. 자 그러면 이 밑에 그 코드를 한번 보면 자 이 첫 번째 행에 대한 코드인데요. 자 row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div 엘리먼트에다가 지정을 했고요. 그 클래스는 그 div 엘리먼트는 두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엘리먼트는 span 4이기 때문에 이 4칸을 차지하는 컬럼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ffset4라고 하는 값이 두 번째 div 엘리먼트에 주어지니까 이 4개의 컬럼 크기만큼의 공백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공백이 끝나는 지점에 span 4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긴 항목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행은 어떻게 만들어진 코드일까요? 자 이거는 첫 번째로는 음 한번 보죠 뭐 자 이 엘리먼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span 3인데 offset 3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 세 개만큼 공백이 생기고 그 끝난 지점에서 이 세 개의 크기만큼의 컬럼이 만들어진 거죠. 뒤에는 뭐 설명을 안 들어도 아시겠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레이아웃을 만들 때 어떤 여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내시팅 컬럼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컬럼을 만들었는데 그 컬럼 안에 또 다른 컬럼을 중첩해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시면 자 컬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컬럼 안에 두 개의 컬럼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나요? 하나 보죠. 코드를 봐야겠죠. 자 DRV 엘리먼트의 로우가 클래스명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하나의 행을 지정을 한 거죠. 그리고 행 안에 span 6 즉 6만큼의 부피를 차지하는 컬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게 레벨 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컬럼이 이만큼인 겁니다. 흐린 회색인 흐린 회색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시 로우가 들어오는 겁니다. 로우 안에 다시 로우가 들어와서 중첩된 엘리먼트를 만들어주는데 그 엘리먼트는 span 3, span 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레벨 2라고 하는 이 컬럼을 감싸고 있는 이 컬럼이 span 6이기 때문에 그 span 6 안에 들어오는 이 컬럼들은 span 3, span 3와 같이 두 개가 합쳐서 그 상위에 있는 컬럼의 숫자만큼이 돼야지만 이게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span 3 더하기 span 3니까 span 6가 되는 거죠. 만약에 span 4, span 6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이드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플로이드 그리드 시스템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디폴트 그리드 시스템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퍼센트 베이스드 컬럼스라고 되어 있죠. 즉 퍼센트를 기반으로 한 컬럼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봤었던 디폴트 그리드 시스템은 이 픽셀 기반이었는데 이번에는 퍼센트 기반의 컬럼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플로이드 컬럼스에서 나오는 저는 이 화면 구성은 위에 것과 크게 다른바가 없습니다. 퍼센트로 조정을 해주건 픽셀로 조정해주건 알아서 부트 스트랩이 조정을 해주니까요. 근데 차이점은 이 네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납니다. 즉 중첩된 엘리먼트를 사용할 때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제가 아까 디폴트 네스팅이라고 하는 중첩을 설명할 때 이 하위에 들어가는 엘리먼트들은 그 상위에 있는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스팬의 총합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상위가 스팬6면 하위는 최대 스팬3, 스팬3를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이드 네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테이지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 상위가 스팬6라고 하더라도 이 하위에 들어오는 것들은 스팬6, 스팬6 하면 이 12에서 6이면 50% 잖아요. 그럼 각각의 50%의 폭을 차지하면서 레이아웃이 깨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픽셀 방식과 퍼센트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엔 그리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부트 스트랩은 그리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 그리드가 12개로 기본값이 세팅이 되어 있지만 그 12개의 숫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리드에 참여하는 컴포넌트들의 폭이나 각각의 공간, 여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레스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그리드 시스템과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필요하시다면 레스를 좀 익히시고 그리고 소스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레스코드를 수정해서 이 내용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활코딩의 CSS 수업을 보시면 레스에 대한 수업이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레이아웃은 이 모든 컴포넌트들을 감싸는 가장 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을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픽셀드 레이아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플루이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픽셀드 같은 경우는 940 픽셀의 폭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좁아지면 작아지지만 940 픽셀보다 더 커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플루이드 레이아웃은 이 폭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바깥쪽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브라우저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이아웃인데 그 레이아웃이 브라우저의 크기가 940 픽셀보다 커져도 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대로죠. 그런데 이 플루이드 레이아웃을 레이아웃인 경우에는 이 화면의 크기 외에 비례해서 이렇게 화면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이 레이아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있는 이 영역이 있죠. 이 컨텐츠 영역. 이 컨텐츠 영역의 크기를 이렇게 변경해도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제가 일부러 화면 크기를 좀 줄였습니다. 이 화면 브라우저가 커져도 안에 있는 영역의 크기는 같죠. 그러다가 이 브라우저의 크기가 이 컨텐츠 영역보다 작아지면 알아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변경되고 있죠. 이게 이제 이 픽스드 방식이고요. 제가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이 플루이드 방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이 크지만 화면 전체를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줄이면 그거에 따라서 줄어드는 거죠. 즉 픽스드와 플루이드는 화면 전체를 쓰느냐 아니면 이 최대폭이 정해져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responsive 디자인 즉 반응형 디자인에 대한 글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원되는 디바이스에 대한 정책 이거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거니까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메타 태그를 html에 삽입하라는 메시지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요. 미디어 커리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Responsive Utility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지정을 하게 되면 자 예를 들면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보여주면 안 되는 컴포넌트가 있을 수 있고 보여줘야지만 되는 컴포넌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visible phon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어떤 특정한 엘리먼트에 부여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표에 의해서 이 480px 보다 화면이 적은 경우에는 .visible 다시 포니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커지게 되면 480px 보다 화면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그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는 히든 상태가 되면서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반대로 .hidden phon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어떤 특정한 엘리먼트에게 부여하게 되면 자 480px 보다 작은 경우 즉 폰의 사이즈인 경우에는 그 엘리먼트가 안 보이게 되고 그것보다 커지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밑에 보시면 테스트 케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각각의 박스들은 이 위에 있는 .visible phone이나 .hidden phone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부여한 엘리먼트들입니다. 그 엘리먼트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 화면이 크니까 이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버튼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화면을 줄여보면 보이시나요? 아까 데스크탑이었던 게 타블릿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타블릿이었던 게 이렇게 더 줄이면 폰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것들을 쉽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부트 스트립이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카폴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스카폴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아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응형 디자인 즉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 요소들이 배치되고 사이즈가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이제 부트 스트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잘 다지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